하다. 이거 녹즙, 녹즙. 우리 분은 먹기비인데 이제는 하다하다 녹즙도 먹네요. 어때, 맛있어? 표정. 이게 뭐야. 그렇죠. 우리 감독의 솔직한 은우의 각양각색 은우티콘에 또 새로운 표정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. 이유식을 여태까지 안 먹었대요. 그런데 지금 아빠가 만들어준 이유식으로 처음 이유식을 시작한 거예요. 이날부터 잘 먹는구나. 기특하다. 포. 포칼 해달라고? 포칼 해달라고? 어? 사 봐. 너랑 지금 나랑 한 잔 마셔야 돼. 또 자세 나왔어요. 국대 아빠 자세. 너랑 지금 나랑 한 잔 마시는 상황이잖아. 그렇지? 그럼 네가 딱 먼저 들어. 그렇지? 아빠가 어른이니까 아빠를 먼저 따라줘. 근데 지금 25개월 은우한테 지금 주도를 가리키는 거예요? 그렇지. 두 손으로 받아. 경건한 마음으로 받는 거야. 그만. 자 받았어. 좀 기다려. 기다려. 그럼 딱 아빠랑 짠 해. 짠. 꼰백. 고개를. 고개를 돌리고. 고개를 돌리고. 고개를 돌리고. 고개를 더 돌려. 더, 더, 더. 딱 원샷 해. 딱 원샷 해. 딱 원샷 해. 딱 원샷 해. 그렇지. 진짜. 미치겠다. 또? 또? 과음 안 좋아. 오늘 여기까지. 잘했어. 하이파이브. 제대로 배웠네. 됐어.